오케이 동으면 지금 내가 진짜 좋아한다 이거 이거 우와 키 귀여워라는 싸움이다 귀여운 싸움 모임 미역 캣 Ellie 미역 캣 знач 미역 캣 윗 진짜 미역 캣이야 진짜 다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난 이거 처음 봤어 아 그래? 나 맨날 이렇게 하면 돼 꼼 싸운다 싸워 이제 이제 얘가 저거 가져갔다 달아야 코 엄청 좋아 코 엄청 좋아해요 잠깐만 이제 그만 주자 개시 되겠다 개시 되어도 상관없어요 오랜만에 쓰자 못 도망가자 그래? 아니야 뚱뚱하면 안 좋아 그래 아파 아파 건강해야지 왜? 들고 들어갔어? 갖고 들어가 버렸어 기회를 당황했어 나라 일었어 이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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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줄라 일어나 일어나 건배 건배 어떡해 지금 더 편하게 뭐예요? 편해 이제 내 거 대놓고 먹고 있어 어떡해 민정아 이거 봐봐 알아요 원래 원래 힘들면 막 이렇게 어디요? 힘든 맛 어디요? 악쭈! 악쭈! 와 집이 와다 올라가 발 뛰고 올라가 발 뛰고 올라가 더 높여 그렇게나 귀여워 하면서 가요? 이렇게잖아 아 진짜 이렇게 힘들면 여기 돼요 힘들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민정이가 손 트죠 그러면 저 높이 하면 돼요 어머 어머 어머나 다 먹고 나왔다 너 그래 그만두자 너 돼지대 아니요 돼지대게 만들어 왜 그래 먹고 싶어서 막 소련한다 으악 완전 던져버려 봐 이거 못먹게 알려 이제 가자 가자 민정이 아빠만 생각하지 왜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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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